뮤지션 겸 방송인 유희열이 이끄는 안테나에 국민 MC 유재석이 둥지를 틀었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어색하게 느껴졌던 이 조합. 생각할수록 잘 어울립니다. 유재석을 품은 유희열의 안테나가 어떤 성장을 이뤄낼지에도 이목이 쏠립니다. 유희열과 유재석이 한 식구가 됐다는 소식이 생경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민 MC 유재석이 왜 음악하는 회사에 갔을까 하는 물음표입니다. 반면 유희열과 유재석 투유 형제의 시너지에 기대감이 생기는 내에는 두 사람이 보여준 암다른 호흡 때문입니다. 유재석이 선택한 안테나는 원맨 밴드 토이로 가육에 입문한 유희열이 원활한 활동을 위해 1997년에 설립한 회사입니다. 토이 뮤직이란 이름으로 시작했다가 싱어송라이터 루시드 폴, 박새별, 2인조 밴드 페퍼톤스, 피아니스트 정재영 등을 영입하며 안테나 뮤직으로 사명을 바꿨죠. 고학력자로 구성된 싱어송라이터 집단이란 독특한 색깔을 띄웠던 안테나 뮤직은 유희열이 2013년 SBS 오디션 프로그램 K-POP 스타3에 출연해 심사위원으로 활약하면서부터 대중성 확장의 계기를 맞습니다. 이를 통해 음악성 뛰어난 젊은이들, 샘김, 권지나, 이지나, 정승환 등이 차례로 들어오면서 안테나 뮤직은 음악성과 대중성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았죠. 이때부터 유희열은 뮤지션으로 활동할 때보다 안테나의 수장으로서 활동의 비중을 더 많이 두기 시작했습니다. 유재석과의 공식적인 인연도 이때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유희열과 유재석은 MBC 무한도전 자유로 가요제에서 How Do You들이란 팀으로 묶이면서 노래를 냈습니다. 당시 How Do You들의 티키타카는 자유로 가요제의 특별한 즐거움이었죠. 이후 유희열과 유재석의 제외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투유 형제의 시너지는 투유 프로젝트 슈가맨의 시초가 됐습니다. 2015년 JTBC 투유 프로젝트 슈가맨을 통해 2MC로 나선 두 사람은 슈가맨 시즌 3까지 함께하며 남다른 호흡을 자랑했습니다. 음악뿐 아니라 여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콘텐츠를 만드는 것에 눈을 뜨게 된 유희열은 2015년 안테나 뮤직에서 뮤직을 떼버리고 안테나로 이름을 바꿉니다. 아마도 이것이 안테나가 음악을 뛰어넘어 종합 엔터테인먼트사를 표방한다는 것을 천명한 계기가 아닐까 짐작됩니다. 방송을 통해 더 가까워진 유희열과 유재석은 줄곧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비전을 공유해왔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FNC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만료를 앞두고 향후 행보를 고민 중이던 유재석이 안테나와 도장을 찍게 된 데에는 유희열이라는 카드가 매우 유효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입니다. 유와 관련 한 연애 관계자는 두 사람의 대화가 잘 통하고 서로 존중하며 인정해주는 부분들이 많았다며 이번에 한 식구가 되기 전 빈밀리에 심도 있는 대화가 여러 차례 오고 갔던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습니다. 유희열은 유재석을 품으면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 투자도 받게 됐습니다. 카카오는 지난 5월 카카오는 지난 5월 유희열 안테나의 약 20%가량의 지분을 사들이는데 이는 유재석이 안테나와 손을 잡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읍니다. 유재석이 향후 카카오와 손잡고 여러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할 것이라고 보는 관측도 상당수입니다. 유재석의 계약금은 3년에 걸쳐 최소 100억에서 여러 옵션을 포함해 200억 사이가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안테나가 업계 최고의 본값을 자랑하는 유재석을 영입할 수 있었던 건 역시 카카오의 투자 덕분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유희열은 유재석을 품으면서 100억 원대의 건물도 매입, 안테나 사업을 새롭게 단장합니다. 유희열의 안테나는 100억 사업과 100억 그 이상의 유재석을 동시에 품게 되면서 종합엔터테인먼트사로 날개를 달게 됐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유재석 영입을 통해 유희열의 안테나가 높은 수준의 성장을 이뤄낼 것으로 보인다. 투자를 통한 자금력뿐 아니라 총망받는 아티스트의 영입 역시 보다 쉽게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며 안테나가 강력한 에너지의 엔터테인먼트사로 거듭날 것으로 본다고 의견을 전했습니다. 무음별한 정보 속에서 표류하는 이슈를 날카롭게 보고 핵심을 꼬집됐습니다. 최지혜의 찐담화 2층에 3층에 3층에